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느낍니다. 특히 대우가족분에게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참여하는 기분으로 사부당국의 처분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출국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기억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출국은? 해외 출국은? 해외 출국은? 해외 출국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말씀만 좀 해주시고 제가 배우 사퇴에 대해서 제가 변경을 찍으시고 그리고 믿지 마 믿지 마 자 이제 갑시다 자 갑시다 이제 이미 늦었어 야 기자들 야 국민이 빠져 이 새끼들아 너 불려 너 불려 야 야 야 야 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